자 지환이는 A의 19 였습니다 A의 19 에서는 주로 누가 어떤 소리 낼 애들 모아 놓은 것 같애요 9개의 공통으로 나온 알파벳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T A U T A N 이게 뭐예요? 얘는 그럼 뭐예요? E 얘는 뭐예요? N U 그래서 얘 알파벳 다시 불러주세요 T E U U예요 계속 U U 얘가 U고요 얘는 N이라니깐요 네 아직 알파벳 N N 알파벳 이름 다시 불러주세요 T E N T E 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? T는 T 소리밖에 없고 O T O T 그렇지 뭐라고요? T T T 아주 훌륭합니다 10 얘가 10 된 이유 하나씩 소리 Tri T가 T 소리를 내지는 않을 텐데요. T는 T. E는 E. N은 N. 글자 이름이 N이니까 N 소리 내죠. 그래서 다 합쳐서 TEN. E는 E는 E. 내 이름을 불러주겠지?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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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10 오케이 소리 10 쓰기 T T랑 E 그 다음에 E 합쳐서 10 계속해서 알파벳 R R E D R, E, D 모여서 내는 소리 R 뭐라고요? 자 R은 R E는 에 D는 무슨 소리 낼 것 같아요? 두 두 다 합쳐서 레드 레드 뭐라고요? 레드 R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요? R R 소리는 여차하면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힘이 어 소리 못 빠졌어 힘 빠졌네요 그래서 어 소리는 쉽게 없어져 버리고 리을만 남게 돼서 그래서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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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E는 E 에 에 어 어 중에서 에 대표 소리 에 그래서 다 합쳐서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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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소리 R 여기 어디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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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R R R E E E B B B B가 D 소리될까요? 아니 D BD병인가요? D 오케이 소리 소리 R 소리 레드 레드 음 음 잠깐만요 채점 좀 하고요 다른 친구 네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시즌은 시즌즈 쓰면 계절들 이란 뜻이 아닐까? S는 빼고 써야지 단어 시험 칠 때는 흠 오케이 소리가 뭐라고요? 아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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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몰라요? 레드 알죠? 레드 계속해서 알파벳 어 S L E D S L E D 모여서 지원이 공부 안해요? 고선생님한테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란 얘기 하지마 제가 그런 말을 말을 표현했나요? 응 전번에 오늘 다른 학원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런 말을 오늘 안가도 늦게 가주세요 네 아 공부를 해요 라고 집에서 네 애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? 어 생각 중이에요 응 말씀은 일은 했더라 스쿨 예 나 네 이거 이리 내가 그치 진짜 이 가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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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친구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어떤 소리내는지 익혀 오시구요 쓰는 연습도 하세요 청룡 어 해야지 시험지 갖고 와 시험지 오늘 선생님 안 만들어놨다